5인전 5팀을 제펴라고 화려한 새 출발을 알린 달마시안 귀엽고 친근하던 이미지를 바리고 남성미 가득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이들 그들의 게임을 향한 승부욕은 어느 정도일까? 바빵 아 무슨 소리 하시는거죠? 아 너무 죄송해 57점 다니엘 세트 워안카입니다 양궁에서는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잘 맞춰야합니다 시작! 5점! 괜찮아요! 시작 괜찮아요! 87점 갈 수 있어요! 갈 수 있어요! 10점! 10점! 미친거야! 미쳤어! 정말 맨으로 바라보고 지금 갑니다 9 7 7 지금 70점으로 5위를 이겼죠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7점만 더 오르면 1위를 탈환 가능합니다 다닐친구 17점만 내면 17점만 내면 1위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8점 9점만 오르면 지금 1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8점 1점만 더 내면 1위 탈환 가능합니다 2위를 우와! 우와! 대박! 우와! 우와! 대박! 최종순위 8위 라디 7위 승빈 6위 레오 5위 홍빈 4위 윤혁 3위 N 2위 사이먼 1위 달마샨의 다니엘 쇼올림픽 챔피언에게 고맙고 이런 기회를 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불러주세요 윈터올림픽 있잖아요 많은 분들 이 게임에 함께 즐겁게 동참을 모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주에 인스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! 다음주를 기대해주세요! 쇼올림픽 챔피언! 고맙습니다! 1위 2위 3위 2위 3위 4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